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야말로 돈에 미쳐버린, 아 저 아닙니다. 물론 저도 미쳤지만 어쨌든 경계는 넘어가렸는데 그 경계를 넘어가는 그런 쓴이 데리고 왔습니다. 그럼 봅시다. 제목 말은 구사인데 아직도 결혼을 못했습니다. 나이 서른에. 객관적으로 봤을 때 저희 씨가 물론 친정보다 경제적인 여유가 풍족하고 돈 많은 건 사실이에요. 그래도 저희 부모님들 두 분 다 공무원으로 일하다 지금은 퇴직했고 또 아빠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해서 엄마 아빠 두 분이 같이 공인중개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뭐 지방이지만 대출 없는 자가에 거주중이구요. 오빠와 저한테 손 안 벌리고 당신들끼리 생활하고 있습니다. 뭐 공무원 연금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니까 어찌 보면 이건 당연한 거겠죠. 그리고 오빠 결혼할 때 5천만원 보태주셨고 제가 결혼할 때 2천만원 보태주셨는데요. 저희 부부가 살고 있는 집은 최근 시세 약 16억 정도 됩니다. 이 집은 옛날에 남편이 취업할 때 시할아버지가 지금은 돌아가셨어요. 할아버지가 사주신 거고 그때 당시에는 8억 정도였다고 해요. 그리고 이 집을 선택한 건 남편 본인이라고 합니다. 할아버지 나 이거 이렇게요. 그렇게 취업을 하고 경제적으로 완전한 독립 그 뒤 이 집에서 계속 혼자 쭉 살았다고 해요. 그러다 저랑 연애하고 저희가 결혼하기 전 2달 동안 인테리어 공사를 위해 남편은 잠시 본가에 들어가 지냈구요. 이때 인테리어 공사 비용과 혼수 등등등 다 해서 약 1억 3천만원 들었는데 이거는 제가 해결했어요. 제 몫이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시가에서 저희들한테 보태준 돈은 단 한 푼도 없다 이거죠. 모든 걸 남편과 제가 해결한 건데 뭐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한 불만은 전혀 없어요. 그런데 그랬는데 지난 주말 저희 시아버지 생신 때 다 같이 밥을 먹고 있는데 시아버지가 갑자기 시어머니 명의로 된 아파트가 있는데요. 부산에 그걸 딸인 신우이한테만 증여를 하겠다 이러는 거예요. 원래 그 집은 시외 조부님이 거주를 하셨던 집인데 시어머니의 부모님이죠. 지금은 두 분 다 돌아가셨고 다른 사람한테 월세를 받고 있어요. 두 분 말이 그래요. 원래는 신우이가 결혼할 때를 대비해서 계속 증여를 미뤄왔던 건데 그러니까 배우자한테 집이 있을 경우 1가구 2주택이 된다고 현금 증여를 생각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팔아가지고. 그런데 신우이가 꾸준히 비혼을 서는 그리고 또 당분간은 혼자 독립해서 살 생각이 없다는 뜻을 밝혀왔고 그래가지고 시부모님이 부산에 있는 그 집을 주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당신들 은퇴하면 그때 부산에 내려가 살고 지금 살고 있는 이 집은 신우이가 다시 와서 혼자 살면 된다 뭐 이런 논리로 말이죠. 그 부산 집이요? 현 시세로 13억이 넘는 집입니다. 그런데 이 큰 걸 이걸 하루아침에 신우이한테만 준다는 게 너무 의아했죠. 하지만 아들인 남편도 제기를 안 하길래 이 제기를 안 하길래 저도 일단은 가만히 있었어요. 그리고 집에 와서 남편한테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해봤더니 남편이 뭐라는 줄 아세요? 뭐야 나는 더 비싼 집 받았잖아 그럼 할 말 없는 거지 이러면서 그 얘기를 왜 꺼내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너야말로 그게 뭔 소리냐 그 집은 우리 집 사는 집 7억짜리 아니냐 근데 그게 시간이 흐르면서 많이 오른 거지 저거랑 이건 경우가 달라 저 집은 거의 2배인 13억인데 이게 갔냐고 이게 7억이 아니고 8억이죠. 제가 좀 헷갈린 것 같습니다. 아니 이게 갔냐고 이랬더니 자기는 동생보다 더 비싼 집을 받은 게 아니다. 그리고 그 집은 할아버지가 주신 건데 받긴 뭘 받았다는 거냐. 죄송합니다. 왜 이래. 자기는 더 비싼 집을 받은 게 아니야. 그리고 그 집은 할아버지가 주신 건데 받긴 뭘 받았다는 거야. 부모님이 준 돈은 0원이고 이건 역차별이야 이랬더니 남편이 갑자기 화를 냅니다. 야 그렇게 따지면 할아버지도 나한테만 주신 건데 꼼꼼히도 할아버지 손녀로서 받을 자격이 충분히 있는 거라고 그럼 뭐야 이거 반뚝 잘라주고 그거 반뚝 잘라가지고 받아오면 되냐? 그리고 내가 이미 많이 받았으니까 동생한테 주겠다고 어머니 아버지가 옛날부터 이야기했던 건데 무엇보다 그건 부모님 재산인데 그걸 어떻게 나누든 한쪽에 주든 네가 뭔 상관이라고 이런 소리를 해. 뒤에서 궁시렁거리지 말고 그렇게 기분 나쁘고 또 떳떳하면 네가 직접 재산 주고받는 당사자들한테 따져보라고. 어? 뭐 이딴 소리를 하는 거예요. 제 표현 안 들어주고. 아니 그렇잖아요. 나도 우리 집에 돈을 보탠 게 있고 1억 3천 또 맞벌이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저를 대놓고 무시하는 태도에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 그래 알았다. 이러고 바로 시누이한테 전화를 했어요. 근데 시누이는 헐 지 오빠보다 한 수 더 뜨네요. 제가 물어봤더니 첫 마디가. 그래서요. 그게 뭐 언니 돈이에요? 그럼 저도 언니 부모님 재산에 관심 가져도 돼요? 뭐 이딴 소리를 하길래 너무 세한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녹음을 눌렀습니다. 그 내용이 이래요. 아니 아가씨가 우리 부모님 재산에 관여할 권리는 없죠. 하지만 아가씨 오빠가 우리 부모님 재산 분배에 이의 제기를 한다면 저는요. 귀담아 들어줄 거예요. 아 그래요? 그럼 언니도 우리 오빠한테 이의 제기 해보세요. 오빠가 아가씨랑 이야기하라고 했다고요? 아 그랬구나. 그래 어쩐지. 그래요. 알았어요. 그럼 제가 오빠한테 따로 연락해서 아가리 닥치라고 전해줄게요. 알아요? 아니 아가씨. 지금 내가 싸우자는 게 아니잖아요. 알아요. 그래서 오빠랑 싸우겠다 이거 아니에요. 그리고 말이야 말은 말이지. 지금 오빠 핑계로 우리 엄마도 나한테 오는 거 이게 아니고 온 거잖아요 언니. 이때 뭔가 사람을 비웃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아니 저는 그게 아니라 너무 치우친 분배 때문에 의문을 품는 거죠. 솔직히 세상이 아직은 그렇잖아요. 보통은 딸보단 아들한테 더 많이 주는데 어머님 아버님은 이렇게 아가씨만 챙기잖아요. 알다시피 우리는 결혼할 때 지원 아예 못 받았고 아가씨 오빠는 취업하자마자 바로 독립했는데 아가씨는 아직도 독립 안 하고 본가에 지내잖아요. 에? 뭐요? 나는 우리 할아버지한테 한 번도 못 받았는데요. 또 오빠 스스로 독립한 건데 왜 너한테 그런 말을 해요? 그리고 보통 아들을 더 준다니. 아니 도대체 이게 언제적 소리야? 그 시절 놀리라면 언니는 그렇게 살아도 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집에 와서 엄마 아빠 수발 들고 있는 게 맞지. 안 그러냐고요? 저희 부모님도요. 저희 오빠는 5천만 원 지원했고 저는 2천만 원 지원해줬는데 새언니 시집살이 절대 안 시켜요.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아예 아들한테 무려 3천만 원씩이나 더 챙겨주시고도 며느리 시집살이 안 시키다니 정말 멋진 분들이네요. 이러고 또 웃어요. 저기요 아가씨 부모님은 건들지 말죠. 그러니까 남의 부모 자산 건들지 말자고요. 아니 제가 언제 건드렸는데요? 누가 더 달랬어요? 적어도 자식 차별 없이 똑같이 나눠달라 이거 아니에요. 그럼 나한테 랄지 하지 말고 이거 주는 사람인 우리 엄마 아빠한테 따지든가 하세요. 예? 뭐? 지금 랄지라고 했어요? 그럼 시댁 재산에 침 질질 흘리고 자빠졌는데 이게 랄지가 아니면 뭔데? 뭔데? 이때 반말을 하더라고요. 야 진짜 미쳤네. 아가씨 지금 이거 녹음 중이에요? 뭐 어쩌라고. 녹음 하든가. 후회할 짓 하지마요. 이거 모욕죄로 충분히 고소 가능합니다. 고소해. 고소 못하면 넌 진짜 병신이야. 이러고는 끊어버리더라고요. 기가 막히는데 더 웃긴 건 이 통화 내용을 남편한테 들려줬더니 남편 반응이 이렇습니다. 어이구. 그러게 왜 전화를 해가지고 시비를 걸어? 꽃이다. 이게 끝이에요. 이게 말이 되냐고. 아니 여러분. 제가 정말 시비를 거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한 명한테만 10억 넘게 더 주는 게 맞다고 보시냐고요. 여하튼 지금 이걸 시부모님한테 얘기해서 항의를 해볼까 하는데 현 상황에서 좋은 대처 방법이나 좋은 점 부탁드립니다. 댓글 1번. 좋은 방법이요? 당연히 있죠. 첫 번째. 결혼할 때 네가 투자한 인테리어 혼수값을 돌려받는다. 그게 아니면 재산 분할과 위자료 없이 그냥 이혼을 한다. 2번. 쓴이 논리 진짜 특이하다. 아니 미친 건가? 할아버지가 7억일 때 사줬으니 7억만 받은 거라고? 아니 그럼 그 집 지금 7억에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할아버지가 차별하고 손녀한테 안 준 거 안 보여? 그저 돈에 눈깔이 돌아가지고 남편이 집 부모한테 못 받은 거 이거 하나만 가지고 난리를 떨어대네. 시누이가 왜 그렇게 너를 비웃는 건지 바로 알겠다. 끌까끌까끌. 3번. 아니 남편도 그냥 가만히 있는데 네가 왜 이래요? 네가 뭔데? 4번. 이슨이가 진짜 찌질한 게 시누이 본인이 비혼이라는데 첫 문단에 시누이가 아직 결혼 못했어요 라고 표현한 거. 그리고 94년생한테 아직 이라는 단어를 갖다 붙인 거. 자기 의지로 결혼을 안 한다는 사람한테 굳이 결혼 못했다라고 표현하는 이 그지 같은 무리함이 보이죠? 자기 업적이 30대 초반에 16억짜리 집을 가진 남자랑 결혼한 거라서 결혼이 엄청 대단한 건 줄 알고 있네. 끌까끌까끌. 자기 부모도 오빠한테 더 줬으니까 너네 부모도 오빠인 자기 남편한테 더 줘야 한다 이런 생각하고 자기 차별받는다고 다른 집 딸내미도 똑같이 차별을 받아야 공평한 거라 여기는 이 개똥차라. 자기도 집에 돈을 보탰고 맞벌이를 하고 있으니까 시댁재산에 관여할 권한이 있다고? 야 그 16억짜리 그 집에 1억 3천 보탠 거 비율로 따지면 10대 1도 안 돼. 그리고 남자도 그냥 있었겠니? 예물이랑 지한테 돈 썼을 게 분명한데 개야비하게 이런 건 단 한마디도 안 하고 쏙 빼버렸네. 아마 보나마나 돈벌이도 남편이 훨씬 더 많을 거야. 찌꼬리만큼 보태면서 나한테도 권한이 있다. 무엇보다 남편이 인정하는데 지 혼자 발광을 해요. 왜 이럴까요? 추하게. 5번. 자기 아내가 여동생한테 그런 소리를 듣는데도 가만히 있는 놈이랑 어떻게 살아요? 지금 이혼하세요. 빨리. 6번. 그래 고소 그거 꼭 해라. 그래 그래 그래. 하고 후기 올려라. 7번. 헐 인간이 이렇게 추해도 되는 거야? 남편 진짜 불쌍하다. 계산 진짜 거지같이 하네. 할아버지가 손주 안 주고 자기 아들 그러니까 쓴이의 시아버지죠. 시아버지한테 줬다면 그거 그대로 줬겠습니까? 또 반반 가려고 했겠지. 이야 아니 욕심이 끝이 없네. 따지고 보면 시누이가 3억 더 손해본 건데 차별받은 거 아닙니까? 그죠? 참 인간이 욕심이 끝이 없어요. 참고로 이 글은 지우고 도망갔습니다. 욕 고지게 먹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